와우 와우 멋있다 끝이 안보이네 끝이 안보이네 끝이 안보이네 끝이 안보이는 쫄깃 여기가 더 이쁘지 응 여기가 더 이뻐 여기 포토존이다 포토존 여기가 네? 사냥산 눈을 못 사냥산 판매장 가볼까요 어? 김기삼 대표님 가보겠습니다 어디 아는 얼굴분들이 있을까? 있겠죠? 페이스북 친구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아 축제라고 해서 하시나? 불 담그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식사는 못하지? 기증품이야? 아니 아니 계속 나가야지 아니 그리고 위치가 저기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응 아 산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여기 있네 김학자 대표님꺼 야 이거는 뚜껑을 열고 봐야 되는데 응 띵띵띵띵띵 요렇게 헤헤 반갑네 어? 왜 몰랐을까 이거? 네 여기 서울대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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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7년이 7년이 서울대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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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너무 예뻐 아름다워 이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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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빛 없는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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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되게 멋있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사진촬영 금지네 여기는 이따가 잠깐 반찬! 자 이제 문학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문학관 만나러 가는 길 소금을 뿌린 듯 메뉴꽃반 만나러 가는 중 메뉴꽃반 만나러 가는 중 살꽃밥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어? 구평 주말장 뭐야? 뭐야? 아이고 아이고 ada ок 퍽 비둘 해외 해외 감사합니다.